안녕하세요. 저는 김대원입니다. 제가 이번에 해볼 거고요. 장범존의 노래방에서 난 곡인데요. 이 곡은 남자 주인공이 어떤 여자를 짝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이 곡의 느낌은 과연 이 남자 주인공하고 어떤 여자가 사랑을 성공하게 되었을지 못하게 되었을지 궁금증을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까시죠. 가슴이 많이 들어가서 많이 띄는 조절이 이야기조심스러웠었니 그렇게도 내 마음으로 가서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 그녀의 발표는 그녀의 발음을 상상하고 부끄러웠는데 응원hing 노래를 받아들이고 어렵네 사낭 때문에 노래를 여색하는 건 딸이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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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